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허니버터 갈릭스 치킨, 시크릿 양념치킨, 그리고 치즈볼 먹방! 레츠고! 손잡이 시크릿 시크 너무 맛있다 자, 이 세가지를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니버터 갈릭스가 진짜 맛있네요. 어우,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. 약간 간장치킨 맛인데 달달한 간장치킨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 치즈볼은 안에 크림치즈가 들었어요. 그래서 크림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되게 좋아할 맛. 양념치킨. 양념치킨은 밥이랑 같이 먹고 싶은 맛이에요. 지박. 양념치킨. 양념치킨. 소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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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담았면 Website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라떼 랩 랩 랩 브라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껍질이 진짜 바삭바삭해요 이 먹음에 좋아하지 않는 설사 이낙연한 마요네즈 다시 먹은 거주지 4일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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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빡살 스윽 치키 식초뿌리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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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黄아 치킨 에스파이 편안 너무 맛있다 너무 뜨거워 혀 다질 뻔했어요 너무 뜨거워 흐우 스틱 스틱 치퍽 흠 핥 으앗 음 와 진짜 꾸덕꾸덕하다 와 진짜 꾸덕꾸덕하다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 그 치즈볼이 쭉 늘어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꾸덕꾸덕꾸덕 이렇게 씹히길래 좀 놀랬어요 허니버터갈릭스 vs 시크릿양념 저는 개인적으로 허니버터갈릭스가 더 맛있더라구요 그 씹감이 약간 바삭바삭한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